자 DB 구축입니다. 도서별 판매내역 테이블부터 완성해 보도록 하죠. 우선 도서별 판매내역 테이블에 주문일자 빌드를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변경한 후 2013년 8월 20일 형태로 날짜가 표시되도록 필드 속성에 형식을 바꿔줘라 라고 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4자리의 년도 yyy년 mm월 dd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에 대해서 괄호 열고 010 괄호 닫고 1234-1234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 필드 속성을 설정하는데 0에서 9까지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더스템 뺄셈 기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이것을 만족시키는 입력 마스크 문자는 9조 9 그래서 여기 자리에 맞게 입력을 해주고요. 다시 1, 2, 3, 4 자 그 다음 영역에 기호도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내비 문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주문처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주문처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필수 속성을 예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독스 코드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그래 구분 여기 빌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 기간 빌드에는 255 이하의 숫자를 입력하기에 적당한 데이터 형식 그러면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255 이하의 숫자를 입력하기에 적당한 빌드 크기는 여기 바이트 형식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2의 8승 256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설정이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에 들어가서 테이블 표시 필요한 것이 도서별 판매내역 테이블과 도스 코드 테이블 추가해 주고요. 도서별 판매내역 테이블의 물품 코드 빌드는 도스 코드 테이블의 물품 코드 빌드를 참조하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고 했고 도스 코드 테이블의 물품 코드가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설정해라.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서별 판매내역 테이블에 물품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은 조회 속성은 콤보 상자로 표시할 것. 행원본 자 문제에서 도스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와 저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필드에는 물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것. 바운드 열이죠. 물품 코드와 저자의 열 너비를 둘 다 표시되어야 되니까 열 개수는 2로 해주고요. 물품 코드와 저자의 열 너비를 3과 1.5cm로 지정하고 목록 너비를 6로 지정하고 콤보 상자의 행수를 콤보 상자의 행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5로 설정할까?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판매 내역 입력 판매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고 주어진 그림처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 되도록 폼의 기본 보기 자 기본보기는 충분히 표시할 만큼 표시하고 있죠. 연속 폼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탐색 단추는 나타나고 있지 않죠. 탐색 단추는 아니요.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는 예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xt 주문처 txt 주문처 txt 주문처 txt 주문처 txt 주문처에 바운드 시켜라 주문처 그 다음에 txt 주문수량 주문수량 필드에 바운드 시켜라 그 다음에 txt 총계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야 되겠죠. 총금액 표시하는 계산 컨트롤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수량 판매 단가 빌드와 주문수량 빌드의 곱의 합 난 썸 바로 주어진 곱의 합 썸을 구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빌드 판매 단가 빌드와 주문수량 빌드 곱의 합을 구해라 라고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라 라고 했고요. 지시사항이 하나 더 있죠. 이런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사용자 지정 형식은 원기호가 붙어있고 그렇죠. 이렇게 원기호가 붙어있고 확대해서 볼까요. 원기호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어있죠. 샵, 샵만 해도 되겠는데 얘를 보면 끝에 0이 붙어있는 수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 표시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사용자 지정 문자를 하나 더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확인해주면 사용자 정의 형식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txt 주문일자 필드 내용이 이렇게 두 자리의 연도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역시 사용자의 정의 형식 연도가 두 자리니까 yy 연 mm 월 dd 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제정해라. 본문에 대해서 txt 접수번호를 제일 위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txt 주문일자 그 다음에 txt 주문처 그 다음에 cmb 물품코드 그 다음에 txt 판매단가 txt 주문수량 이런 순서로 되도록 탭 순서 지정해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판매 내역 입력 폼에 cmb 물품코드 cmb 물품코드 여기에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지지당에서 설정을 해라. 도스코드 테이블에 물품코드 도서명을 목록으로 표현해라. 행원본 지정해라. 이 얘기죠. 도스코드 테이블에 물품코드 도서명을 목록으로 표현을 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되 물품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나중에 열 너비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우선 열 개수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물품코드가 저장되도록 해라. 라는 것은 바운드 열 부분이고 cmb 물품코드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그래서 목록값만 허용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열 너비 부분만 보면 두 개의 열이 보이고 물품코드 도서명 순서로 보일텐데 물품코드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원래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열 부분을 도서명 필드죠. 적어주지 않으면 액세스가 알아서 자동으로 열 너비를 지정해 줄 것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물품코드 필드를 0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지식하는 대로 물품코드는 표시는 되지 않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더 이상의 지지사항은 없기 때문에 자꾸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판매 내역 폼의 본문 영역에 판매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본문 영역에 하위 폼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 폼 중에서 판매 내역 입력 폼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접수번호 빌드를 기준으로 연결해라. 컨트롤 이름은 판매 상황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미리 보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디폴트로 저리를 하면 되겠네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조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자 여기가 1번 보고서 머릿글에 라벨 33 레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레이블 이름을 33 인데요. 여기서 33 부분을 제목 이렇게 바꿔라 라는 것이고 글꼴을 궁서로 바꿔라 크기를 25 로 바꾸어라 자 지지상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 기준은 도서명 그 다음에 주문일자 그 다음에 주문처 필드순으로 이렇게 오름차순 오름차순 정리를 해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 TXT 세금 과 TXT 판매 이익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에 세금과 판매 이익 빌드의 총합계 우선 TXT 세금에는 총합계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sum 세금 빌드의 총합계 합계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형식 속성 이용이라 앞에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원을 표시해주기 위한 사용자 정의 문자 원 적어주고 샵 콤마 샵 샵 명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XT 판매 이익 에도 똑같이 컨트롤 원본은 런쌈 시스템 탐매 탐매 이익 빌드의 합을 구하고 역시 사용자 정의 형식도 샵 콤마 샵 샵 0 이렇게 똑같이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닷글의 TXT 날짜 이에 대해서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가 되도록 우선 컨트롤 원본을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를 사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식을 지정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라. 이 형태가 바로 자세한 날짜 형태입니다. 많이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 TXT 페이지 에는 역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도록 합니다. 현재 페이지가 먼저 나오고 그죠. 현재 페이지가 먼저 나오고 슬러시 부분은 항상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띄어쓰기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확인 눌러서 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도서별 조회 이 폼에서 찾기 cmd 찾기 이 버튼을 클릭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단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즈죠.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x조회 컨트롤에 입력한 물품 코드 정보가 포함됨 포함됨 우리가 빌더명은 컨트롤명 비교를 할 때 는 등호 대신에 포함됨 일부 검색을 할 때는 like를 넣어주고 컨트롤의 앞뒤로 asterisk 별표를 해주면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문자가 포함이 되도록 검색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필터와 필터오니까 미점 필트 이제 뭐 다 외우죠. 는 필드명은 컨트롤명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물품 필드명 는 대신에 like 연산자 사용해 주고 그 물품 코드와 txt 조회 컨트롤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한다. 컨트롤의 앞뒤로 별표시를 해준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과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또 작은 따옴표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품 코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우선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디자인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레코드 원본 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이라는 것은 바로 컨트롤 을 얘기하죠. 컨트롤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엔드로 연결 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을 제외한 나머지 니까 엔드 컨트롤 을 제외한 나머지 엔드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밑점 필드 오는 트루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도수배열 조회 폼 이죠. 자료보기 cmd 자료보기 cmd 자료보기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이벤트 프로시즈 인쇄 미리보기 형태로 여는데 조문 일자 데이터 중 8월 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내 조건이 되겠죠. 별 컨디션 부분이겠죠. do command 개최에 보고서를 여는 것은 open report 보고서의 이름은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열어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쇄 미리보기 액뷰 프리뷰 필터 컨디션이 액뷰 8월 이라고 했으니까 month 함수를 통해서 주문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 내자 그런데 그 값이 8 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죠. 잡고 예를 으로써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지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월별로 주문 건수를 조회하는 지리를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작성해라. 도서별 판매 형태가 바로 크로스텝코리 형태를 띄고 있죠.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도서별 판매내역과 도서 코드 테이블을 이용해라.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텝 쿼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나면 출판사 부분은 행무리글 아주 그냥 도드라지는 부분이죠. 출판사 행무리글 크로스텝에서 행무리글 그 다음에 합계 부분 합계 부분도 시계 행무리글 그리죠. 그래서 음 음 그 다음에 아 지금 그 먼저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어 줘 보도록 하죠. 합계가 정확하게 뭐의 합계인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우선 우선 10월 8월 9월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주문일자에서 월 데이터를 끄집어 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월을 붙여 준 거죠. 그게 열 머릿글로 그게 열 머릿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것부터 처리해 주도록 하죠. month 함수를 통해서 주문일자 빌드에서 값을 구하고 and 월 이렇게 붙여 주면 걔가 이제 열 머릿글이 되는 거죠. 열 머릿글 음 얘가 열 머릿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마다 월마다 주문 건수를 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접수번호 가지고 접수번호의 개수를 우리가 값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걸 값으로 해주면 각 월별 주문 건수가 될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 접수번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구요. 아 그래서 이 합계라는 부분도 결국 이 접수번호의 합계를 그냥 구해주면 되겠네요. 접수번호의 합계를 우리가 여기서 행머리글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합계라고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행머리글 아 이것을 식으로 합계로 구해주면 되겠죠. 우선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아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아 이 부분이 전혀 지금 다르게 나오고 나머지는 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10월 8월 여기 이 부분만 문제가 있네요. 합계라는 부분 다시 살펴보면 음 음 아 이 부분인데요. 아 이건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되겠네요. 얘는 이제 합계를 구하면 안 되고요. 얘를 식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두고 예 이렇게 왜 하냐면요. 여기서 이 주문 접수번호의 접수번호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그 도서별 판매내역에서 개수로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값을 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머리끌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뭐 건수라고 합시다. 건수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 건수로 구해진 실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죠. sum 건수에 대한 합계 실제로 크로스 탭 코리에서 나타나는 것에 합계를 구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얘를 식으로 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할 때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합계라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실행시켜 보면 자 이제 미리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처리하는 것을 좀 익혀 둬야 되겠네요. 이 퀄이의 이름은 물품 코드 별 월별 주문 건수 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매개 변수 지리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만들기 만들기 쿼리디자인 도스 코드 테이블을 이용하고요.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도서명 저작 그 다음에 출판사 이렇게 나와 있구요. 물품 코드에 첫 그 두 글자 입력을 한다라는 것을 로고와 래프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첫 두 글자 왼쪽에 두 글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래프트 함수로 물품 품 코드의 두 글자를 구해서 그죠. 조건을 두면 되겠죠. 조건이 프랑프트가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 입력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얘는 나타날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코리의 이름은 도서정보죠. 도서정보로 해라 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판매장부 포머의 판매장부 포머의 디자인보기를 열고 txt 물품 코드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즈 작성해라 라고 했구요. 셀렉트 케이스 문이구요.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가 케이스 분기가 물품 코드의 래프트죠. 이런 얘기죠. 셀렉트 케이스 셀렉트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물품 코드라는 필드의 첫 두 글자 왼쪽 두 글자가 그죠. 가 케이스 11이면 아 판매단가의 10% 라고 했으니까 아 잠깐만요. txt 물품 코드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 조건에 따라서 판매단가 원금에 해당 비용이 추가가 되도록 그죠. 판매단가 원금에 해당 비용이 추가가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단가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 판매단가의 10% 11이면 판매단가 10% 이니까 플러스 판매단가 곱하기 10% 이니까 0.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txt 에 프로세지 작성해라. 그럼 다음 조건에 판매단가 원금에 해당 비용이 추가되도록 요걸 txt 판매단가 라는 곳에 집어 넣어 주면 되겠죠. 해당 비용이 추가가 되도록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케이스가 11인 경우에 txt 판매단가 컨트롤에다가 판매단가의 원금에 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단가의 원금에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판매 판매단가의 10% 0.1 를 계산을 해 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21인 경우 그 다음에 31인 경우 41인 경우 51인 경우 61인 경우 71인 경우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1인 경우에는 판매단가의 90인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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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20 50인 30인 50인 20 10 20 20 21 20 4%니까 0.04죠 0.04 그 다음에 51이면 3%니까 0.03 그 다음에 61이면 0.02 그 다음에 0.01 그래서 AND SELECT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길기만 길지 식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